Take off jacket, hats, shoes, and metallic items. 이런 식으로 뭔가 move, move, move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하는 보안요원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코닉스의 테아리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해서 해외여행할 때 필요한 영어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 바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일 겁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되겠지만 외국공항에서 그 보안요원들이 굉장히 또 등치가 크고 또 무섭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쫄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순간 그 순간 찰나를 놓치면 굉장히 긴장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어버버 하는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보안요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검색대 구역 특성상 뭔가 친절을 베풀거나 뭔가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겠죠. 굉장히 심플하고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명령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안요원들이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명령문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외국 보안요원들 같은 경우에 덩시도 크고 굉장히 점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패스볼트 앤 버린 패스 패스볼트 앤 버린 패스 이런 식으로 허허허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패스볼트 앤 버린 패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처음에 보안검색대 딱 통과하기 전에 모든 아이렘들을 모든 물품들을 이렇게 그 플라스틱 백 안에 집어넣죠. 그때 아마 보안요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remove shoes and belt and place them in the bin 모든 것들을 그것들을 빈 플라스틱 빈에다가 집어넣어 주십시오 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remove place 요 동사도 잘 알아들어야 되지만 그냥 명사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켓을 벗고 뭔가 이렇게 외투 같은 것도 벗고 거기다가 다 놓아라 그러죠. take off jackets, hats, shoes 모든 걸 다 이렇게 벗고요. and metallic items 자 metallic item이라고 하면 금속입니다. 이 metallic 이것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삐삐삐 소리 나는 게 대부분 다 그 쇳조각 때문이죠. 그래서 metallic items 그리고 take off jackets, hats, shoes, and metallic items 이렇게 혼자 계실 때 연습할 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외국 사람처럼 take off jacket, hats, shoes, and metallic items 이런 식으로 뭔가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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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하는 보안요원들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안검색 때 구역 특성상 굉장히 직설적이고 심플하고 명령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명령문마저도 더 줄여가지고 명사가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take your shoes off 이렇게 이야기해야 명령문이죠. 자 신발을 벗어주세요. 신발 벗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어떤 보안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off가 있으니까 shoes off, belts off, hats off 이런 식으로 그냥 off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명령문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전자제품이죠. 전자제품은 한번 꺼내가지고 한번 통과시키는 게 또 그쪽 업무죠. 그래서 electronics out of your bags. 이거를 제가 못 알아들어갖고 electronics. electronics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안 검색된 줄 알고 그냥 멍하게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lectronics 전자제품입니다. out of your bag. 가방에서 전자제품을 꺼내세요. 이거를 electronics라고 이야기하니까 앞에 뭔가 꺼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멍하게 있어가지고 그때 맥북을 꺼낸 적이 있는데 이 표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electronics out of your bag. 아시겠죠?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lace. 놓아두세요. any large electronics in the bin. 자 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빨리 a bin에다가 놓아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place라는 동사가 딱 귀에 들어오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잘 신발 같은 거 안 벗죠. 예전에는 벗어가지고 올리고 그랬었는데 공항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o not remove your shoes.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보안요원들도 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보통 자기 물건 챙기고 외투 입고 벗었다 입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keep moving, keep moving, 움직이세요. 이렇게 계속 하고요. 그리고 don't stop, 멈추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번씩 보안요원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안요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냥 yes 하시면 되고요. 혹은 ok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뭐 카메라 보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하려면 그냥 간단하게 no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요원들이 빨리 이야기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는 sorry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나 pardon 이런 식으로 끝을 올려가지고 sorry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다시 이야기를 해 줄 겁니다. 그리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will I need to take my hoodie off then I get in?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 돌아가기 전에 그 후디를 벗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will I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가방에서 뭔가를 꺼낼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do I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do I need to? do I need to?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게 필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do I need to take out of 있죠? 그래서 do I need to take my iPad, 아이패드를 out of my backpack, 백팩에서 꺼집어낼까요? 이런 식으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do I need to take my iPad out of my backpack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패드를 백팩에서 꺼낼까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꺼집어내야 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should I take my phone charger out to?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should I, 또 will I, 또 do I need to? 이런 것은 뭔가 이렇게 조동사 표현이죠. 조동사 표현은 이런 식으로 생활회화 표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hould I take my phone charger out to?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발 계속 신고 있어도 되나요? 이렇게 표현할 때 Can I keep my shoes on?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좋겠죠. 뭐 다른 사람 딱 보니까 신발을 뭐 이렇게 올려놓지는 않아? 그러면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Can I keep my shoes on? Can I keep my shoes on?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검색대 앞에서 이렇게 Can I go through?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통과해도 될까요? 이 표현이 되겠죠. Can I go through? 오늘 시간에 우리가 공항에서 보안검색대 통과할 때 알아들어야 되는 표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기 때문에 빨리 통과하고 싶죠. 빨리 통과하고 싶으면 잘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다.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락쿤 잉글루시의 캐리였습니다. Peace!